광주의대가 소득 8구간 이내 2022학년도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합니다. 광주의대는 소득분위 8구간 이내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등록금 전액 면제가 가능하도록 장학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소득분위 9구간 이상 수험생에게도 최초 합격 시에 70만원, 충원 합격 시에 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